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ASMR 영상은 아주아주아주 오랜만에 이팅 사운드 입니다. 이팅 사운드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동안 이팅 사운드를 거의 찍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에 이팅 사운드를 기다려주시고 요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더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좋은 이팅 사운드 아이템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고 오셨죠? 바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푸딩 가게인 토로로 푸딩인데요. 이게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무거워요. 저는 여섯 개 세트로 사왔는데 그러면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푸딩을 떠먹기 좋게 이렇게 길쭉한 스푼을 챙겨줘요. 하지만 헬멍 한참 옆으로 아 어디서 이런 참criber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팩이거든요 이동시간에 따라서 아이스팩을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드디어 되게 무거워요 짜잔 도로로 푸딩 도로로 푸딩 도로로 푸딩 도로로 푸딩 도로로 푸딩 도로로 푸딩 6개가 들어있고요. 이게 맛이 오리지널이랑, 치즈, 초코, 녹차, 그리고 베리베리, 망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2개랑, 치즈 1개, 초코 1개, 녹차 1개, 맞나? 아, 베리베리 1개? 이렇게 6개로 사왔어요. 이렇게 유리병이 들어있고요. 오리지널이라고 써있죠?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게요. 탭핑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리병이 고호하니까. 제품명 토로로 오리지널. 계열 재료가 국산 온유 100%고요. 계란 노른자로 만들어져서 되게 부드럽대요. 그리고 젤라틴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무딩. 일본식 무딩이거든요. 제가 부드러운 바닐라 냄새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도로로 푸딩 오리지널맛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짤랑짤랑 계란찜 같죠? 부드러운 계란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거트 먹는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제가 푸딩을 생각해냈는데, 소리는 아마 비슷할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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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멜 새롭 밑에 깔려있어요 밑에 깔려있어요 까라멜 새롭 까라멜 새롭 푸딩은 소리가 잘 안나서 입을 다물고 먹으면 정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먹으러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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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다물고 씹 Dramacorpor 세팅 입을 다물고. 당일. 입을 다물고 씹는 temps고 ExpC Gradов고 좀 Jak Pre-Cat Real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병을 먹었고요 이게 오리지널 이 스푼에 침대가 너무 많이 묻어서 새 걸로 떼둘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치즈맛을 먹어볼 건데 토로로 푸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맛이 오리지널이랑 치즈랑 녹차 이 세 가지래요 이게 치즈맛 제품명 토로로 치즈 여기 보이시겠지만 치즈맛 푸딩에는 그래페가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조금 바삭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시식을 해봤어요 시식 여기가 이제 시식이 되거든요 이 치즈맛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이 치즈 이 치즈 이 치즈 이 치즈 이 치즈 이 치즈 마글 이렇게 커트는,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오리지널보다 좀 찐득찐득한 느낌. 오리지널보다 좀 찐득찐득한 느낌. 오리지널보다 좀 찐득찐득한 느낌.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시죠? 크랩에 들어있고, 이 위에가 레어치즈래요. 레어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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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정말 완전 레어치즈. 레어치즈. 시 Holden. hearts Xia Xi게. 치 cùng. recently, 내가 먹으러가owej. Ze하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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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위가 완전 치즈가 있고 그 밑에 이 갈색이 그레페 그리고 이 밑에 푸딩이 들어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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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맛으로 두개 살걸 그랬다. 개인적으로 전 오리지널보다 치즈가 훨씬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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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조금 남았는데... 이번엔 초코 푸딩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딸기인데... 예쁘죠? 딸기랑 블루베리... 오우, 산 딸기다! 산 딸기랑 블루베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건 아까 먹을 오리지널... 이건 아까 먹을 오리지널... 그린티... 그린티... 녹차... 오픈기의 정보는 개인적으로도 녹차 맛 진짜 싫어해서... 그린티... 그린티... 그린티.... 그린티... 이거 아마 저희 엄마가 드실 것 같네요. 엄마가 녹차 맛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는 이렇게... 이게 속에 팥이 들어있대요. 팥안금이...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맛볼 초코. 이게 위에가 초코 케이크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초코가 들어있어요. 보이세요? 동그란 초코가 들어있어요. 이게 초코 케이크인가봐. 밑에는 그냥 이렇게 푸딩. 사실 제가 초코 맛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뭔가 이게 되게 특이해서... 보고 보고 싶었어. hesLYMP went thousand 제가 처음에 따른 초코 카레이스들이 저녁으로 부족해서... 하지만 이거 제가 처음에 받아봅시다. 이런 초코 스카콜라고 생각해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개 소리가 진짜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만 살 걸 그랬어요. 소리가 제일 좋다. 근데 저 진짜 초코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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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케이크 있는 부분은 다 먹었어요. 아, 이상하게 저는 조코맛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아직 오리지널과 페리와 독차는 남았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맛을 먹어봤고요. 제가 녹음하면서 들어본 느낌으로는, 초코 케이크 먹는 소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음에 또 익힌 사운드를 찍게 되면, 치킨을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치킨 먹고 싶다. 천천히 먹어볼게요.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럼 여러분, 오늘 도로로 푸딩 이팅 사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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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조금 꾸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